안녕하세요! 올리브유 바삭바삭 찹쌀떡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맛 초콜릿 너무 맛있어 계란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치즈가 좋았어요 치즈는 전혀 먹어도 맛있었어요 밀가루 계란 그리고 이 소금이 너무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은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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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는 엄청나게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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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뼈가 잘 어울렸어요 바삭바삭 고기 바삭바삭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Tools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소섭한 것 같아요 달달하며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